수원지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게 이미 끝난 거 있잖아요. 법화 문제. 부인의 법화 문제는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감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작년 9월. 작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잖아요. 작년 9월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계성이 없더라. 따라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는 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보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소환했더라고요. 그 전에 수원지검의 2차장 산하의 몇 개 부가 대북송금 쌍방울관계. 그리고 법화 관계를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원지검이 수원지법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걸 소환해가지고 김동연. 경기지사한테 질문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래서 무혐의 나왔다. 무혐의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무혐의 나온 걸 왜 꺼내봅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다시 보자. 이건 꺼진 불을 다시 봐야지. 그러니까 수사 끝난 거 다시 봐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이미지 타격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국민으로 알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을 더 느끼게 하고 뭐 이런 전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대중 거문에 인용했잖아요. 이재명을 사법적 처리로 하는 것은 끝났다. 네네. 경찰도 자존심이 좀 있을 텐데. 경찰. 경찰은 보호의 대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마저 경찰을 비난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보세요. 강석구청장 선거 때 검찰 대 경찰 싸움이다. 경찰이 이기잖아요. 경찰한테 잘 보일 일 있습니까? 아니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없어요. 저 수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다 보내요. 저기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와요. 대화나 타협은 인간들하고 하는 거지. 인간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카롱이라는 분이 그랬고요. 멍해라는 분이 무혐이 된 걸 까고 또 까고 안순남 국난 여론 노래하는 거래요. 그렇죠. 자꾸 내가 얘기지만 윤석열 정치인은 검찰 수사하듯 하고 윤석열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야 화랑이라는 분이 제발 좀 죄감하는 김건희부터 압수수색하라고 또 나오는데요. 그건 선택적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선택적 적용이라도 일 년 몇 개월 이렇게 이 년 가까이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한 번이라도 소환해야. 균형 맞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소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이 민주당 도와주는 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이 다 알잖아요. 지금 얘기 안 했어도 댓글에 나오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화랑님 국민이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의사 표시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극우 관료들을 등용시키고 이념 논쟁을 벌이는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뉴라이트 또는 극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 하겠죠. 이거 안 하면 잘라야 된다니까요. 아니 글쎄. 그 사람들은 그래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죠.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성을 상실한 대통령이다.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어제 강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하시면 될 일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진실성이 또 의심된다 했는데 그건 어제 일이니까 오늘부터 잘 알 거예요. 화랑님이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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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줄기차게 내년 총선 전 내년 1, 2, 3월경에 진보는 민주당은 분열할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권 휘두름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때문에 서울 강남벨트와 TKPK의 검찰 출신들을 왕창 공천하기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 나경훈, 안철수 등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안철수까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전향해버렸고 기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저는 이준석, 유승민은 창당하리라고 봐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는 계속해서 윤석열의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할 것이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눠봤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서구청장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할 동력을 상실했고 이미 레임덕 상태로 돌립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완전히 윤석열 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유승민 등 그러한 분들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알고요. 저는 말이죠. 이것도 아직도 난 참 이해 못할 게 말이죠.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의 민심이 그렇게 험악하리라는 걸 이제 선거 결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보수 언론들이 국민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좋은 것만 보도를 했고 참모들도 참모들이 아니옵시다. 이런 말을 못하죠. 전하 아니 되옵니다의 옛날에 삼정승 육판서 같은 얘기를 못하고 지랑하십니다. 대통령은 성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하면서도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검증만 해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망친 거예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빨간 펜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이제 무슨 수도권 인사들을 민명직을 좀 했지만 전부 거의 99%가 영남에 치우쳤잖아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수도권 인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에 강서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김기현 체제의 이 길을 출범하면서 당직 개편하는 거 보십시오. 그 밥에 그나물 다시 진윤 그리고 전부 영남 아니에요. 대표. 아니 뭐 경기도에 몇 명 있어요 연천 뭐 이쪽에 있는데 수도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